자 이제 먹어볼까요? 갑니다 아 0시 20분에 뭘 먹어요 지금? 12시 넘으면 맛있죠 야 면 제대로 익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고추기름에 삼겹살 조합은 와 고춧가루 삼겹살 끝에 끝 굉장히 묵직해져요 아 밑에 묻었어 어디갔어?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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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을 말하고 라죽이죠 라죽 라죽으로 김가루랑 참김까지 라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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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라죽 라죽 야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어 파김치 있지 못참지 아 파김치 못참지 아 파김치 못참지 죽도 맛있다 아 맛있겠지 맛있게 먹는다 기본적으로 그 국물 자체가 지금 버터가 들어가 있는 국물에다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고소해요 하다보니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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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